경북교육청 고위관료들이 정년 퇴직한 뒤 안동과 상주, 포항의 사립학교 교장으로 임용돼 학교법인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. 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이 같은 전관예우에 따라 해당 학교법인들은 연간 7, 8천만 원 규모의 교장급여에 따른 재정결함 보조금도 받지 못한 채 법인에서 이들의 급여를 지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유 의원은 이 같은 전관예우 사례는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과 교육청의 지도감독을 막기 위한 장치라며 이 같은 행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